네 안녕하세요 앙쿨입니다. 오늘은 음산한 분위기에 썩어가는 초가집 씬을 제작한 귀신님의 작업과정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고스트입니다. 5년차에요. 바로 작업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자료조사겠죠? 실제 사진 레퍼런스와 아트워크 레퍼런스를 많이 수집하여 퓨어 레퍼런스에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참고자료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것은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떤 것은 디테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것은 모델링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레퍼런스들을 종류별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는 서사적인 느낌의 사실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스토리, 줄거리, 배경 설정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적이지만 지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바이러스 또는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쇠퇴하고 플레이어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거죠. 전체 씬의 핵심 모델은 초가집으로 매우 디테일하고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세마을의 씬 어세 세트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어요. 이를 제 배경에 녹여내기 위해 초가집 여러 채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변형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커스텀 메토리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3D 맥스와 언리얼5의 새로운 불림 펑션을 사용하여 부서진 가구를 처리하고 데미지와 노화 효과를 추가한 다음 박스 UV로 투영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스 맵핑과 데카를 엔진에 적용하여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머터리얼은 이미 사용 가능한 것이었고 몇가지 부족한 머터리얼은 브릿지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펄럭이는 허수아비, 문앞에 나붙기는 헝겊, 흔들리는 풀, 하늘에 천천히 떠다니는 구름을 추가하여 전체 그림의 역동적인 효과를 풍부하게 하고 쇠퇴하고 쓸쓸한 환경의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 씬에는 만원수의 울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복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손상된 울타리와 멀쩡한 울타리 두 종류를 만들어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면의 단조로움을 깨고 반복감을 줄이기 위해 헝겊과 덩쿨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전체 레벨을 플레이어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통로지점, 예를 들어 작은 병사 몇 명이 있는 식으로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로 안내와 관심지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과 우두막 근처에 npc를 배치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월드크리에이터를 사용하여 빠른 지형 경로를 만든 다음 어니얼5로 임포트하여 실제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직선 도로 대신 다양한 지형 변화가 있는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어떤 길은 평평하고 넓고 밝아서 플레이어에게 안정감을 주고 강력한 안내를 제공하는 반면 어떤 길은 좁고 흔들리고 어둡고 안개가 끼고 더 위험해서 안내가 약해집니다. 플레이어의 몰입도를 높이고 경험을 향상시키며 단조롬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라이팅이나 무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씬 완성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향후 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에셋을 조립하는 데 주로 집중했습니다. 플레이어의 동선 경험을 디자인할 때는 대략적으로 3개의 POI를 디자인했는데 각각 디테일 수준이 달랐습니다. 지형과 라이팅 조건을 고려하여 각 POI의 거리와 경로도 계획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조명이 밝고 다른 지역은 어둡게 설정하여 씬에서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플레이어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미션과 게임 플레이 효과가 향상될 수 있거든요. 전체 장면을 너무 어둡게 만들지 않기 위해 외로움과 죽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햇빛이 비추는 초가집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늘 배경을 구름이 흩어져 있는 화창한 날로 설정했습니다. 이 대비는 화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각적인 명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넓은 들판을 묘사하기 위해 지형에 과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자연스러운 경계 역할을 하도록 했고 장식용으로 썩은 나무를 몇 구로 추가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내구 썩이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안개를 사용했습니다. 스카이스피어를 만들 때는 방구형 메쉬 위에 붙여넣은 HDR 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아이디어대로 라이팅과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에는 히치콕의 렌즈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올려다보는 시점, 파노라마, 로컬라이즈 샵과 같은 다양한 시점을 통합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접근 방구식은 장면의 프로덕션 수준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근거리 장면의 다양한 앵글을 캡처하기 위해 초점거리를 12로 통일하여 여러 레이어를 강조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고려하여 지면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는 비가 내렸었던 환경을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물웅덩이는 태양에 노출되어 말라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에는 풀에 낼 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웅덩이가 있으며 밝은 지역에는 말라있는 돌과 풀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마을을 묘사하기 위해 지면에 일부 흠집과 지형을 추가하여 이전 생활의 흔적을 재현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두개골, 밧줄, 헝겊, 죽은 나무, 죽은 풀, 부서진 허수아비, 부서진 가구, 수레, 자루 등의 오브젝트를 씬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씬의 내러티브를 풍성하게 하고 플레이어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용된 포그는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이지포그로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이 스트링은 언리얼 스토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머티리얼 제한이 물을 포함해서 4개였기 때문에 이 제한을 지켰고 초가집은 바닥 모델을 베이스로 하여 기둥, 돌, 덩쿨과 함께 초가집 조각을 삽입하여 완성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스트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멋진 배경작업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씬 하나를 만들 때도 이러한 상황 설정과 그에 맞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생각하면 더욱 전달력이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아웃풋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노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쓴 작업과 아닌 작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취업이 무지막지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과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